자 오늘 마흔 네번째 시간입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뤄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헌부헌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마흔 네번째 시간 골방에서 기도하라 오늘 우리가 이 마흔 네번째 시간은 어제까지 우리가 기도와 영적 돌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아홉 시간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의 진영을 돌파하라고부터 시작해서 기도로 하늘 문을 열어라까지 우리가 기도와 영적 돌파에 관하여 아홉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부터는 우리가 주제를 달리해서 기도와 영적 성장입니다 이 50일 기도학교는 50가지 기도의 원리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크게 다섯 가지 주제를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번째 기도와 영적 돌파 마지막 다섯번째 주제는 기도와 영적 성장입니다 영적 돌파는 우리가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데 왜 우리에게는 응답이 누려지지 않을까 그것은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끝까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돌파해 가야 된다 돌파는 우리가 기도할 때 겪는 외적인 어려움과 저항을 이기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의 주변 환경이라든지 또 어떤 영적인 시험이라든지 이런 외적인 것을 우리가 끝까지 기도함으로 돌파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돌파해 가나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번째 기도와 영적 성장은 영적 성장이라는 주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이 되어지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응답으로 누리지 못하느냐 하면 우리에게 영적인 미흡함과 부족함이 많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영적 성장은 기도자의 내적인 믿음의 실력 영적인 실력을 키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돌파는 외적인 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선한 노력을 말하는 것이고 영적 성장은 우리 기도자들 안에 내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영적인 것에 관한 말씀들인데 특별히 우리는 우리는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여서 기도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기르고 쌓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때마다 기도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추구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하였지만 왜 그것이 1년 후에 혹은 10년 후에 이루어지지 않고 25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느냐 그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잊어버린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들의 기도가 우리의 생각 같지 않게 시간이 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은 여러 가지 과정 안에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데 사람의 지식으로 가면 한 달도 걸리지 않는 길입니다 사람이 그냥 길을 찾아가면 원래 그 길은 한 달도 걸리지 않는 길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40년이 걸렸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그냥 가면 한 달도 안 걸리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한다는데 어떻게 40년이 걸리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40년을 그냥 허송한 세월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의 믿음을 연단하고 단련시키는 성장의 시간이었죠 아멘이시죠? 이제 우리는 때때로 우리들의 기도가 우리의 뜻과 생각처럼 쉽게 이루지 않는 이 모든 것이 기도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내적으로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과정이구나 라는 기도의 응답의 과정이 갖는 영적인 가치를 우리가 바르게 알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일곱 가지 말씀들을 나누기 전에 그러면 왜 우리에게 영적 성장이 꼭 있어야 되느냐 저는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는 영적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자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라 그래서 기도자들은 반드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실력이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반드시 영적 성장이 있어야 될 이유는 영적인 기억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호세야 6장 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여호를 알자 힘써 여호를 알자 여호를 알자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기도와 신앙을 어떤 열심으로만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음 생활하느냐 내가 얼마나 진실되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 하나 우리의 믿음에 거짓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진실이 믿죠?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실이 믿고 또 우리는 이 믿음을 위하여 열심히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우리가 열심과 진실함을 가지고 있어도 날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그렇게 온전하게 누려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이고 진심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가진 가장 큰 어려움이 그거를 겁니다 나는 진심인데 나는 열심히 주님을 믿고 따르는데 왜 주님은 나에게 날마다 때마다 누려지지 않을까? 그 답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영적 기억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동의합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요 아멘 합시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이 날마다 때마다 내 안에 누려지지 않느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세상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적 기억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기억력을 빨리 회복해서 그분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아보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날마다 때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깨달아지기를 추구하고 하나님이 누려지기를 추구하고 여와를 알기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자는 반드시 열심과 진실함 보다 기억력이 회복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보는 기억력이 날마다 회복되기를 추구합니다 그런 영적 성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세 번째 우리는 반드시 영적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왜 주님 내게 말씀하지 않냐고 말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이다 오늘도 주의 음성 듣기로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원합니다 세상과 사람은 날마다 부정적인 말들밖에 못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부정적인 세대를 이겨야 됩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세상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만나는 사람마다 듣는 소리마다 다 안된다 어렵다 힘들다 희망이 없다 불가능하다 다 부정적인 소리로 가득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기도자는 어떻게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 우리가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엘리 제사상 시대가 왜 타락했느냐 그 시대는 하나님의 이상이 없더라 즉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없더라는 거죠 그 시대가 그러니까 타락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린 사무엘이 주의 성전에서 날마다 밤을 새며 기도하고 기도하자 어느 날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이 기도학교를 통하여 열심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저는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또렷하게 들려지고 선명하게 들려지고 큰 소리로 들려지고 깨달아진 은혜가 있기를 추구합니다 우리가 음악을 하는 분들 피아노를 치는 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듣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절대적 응감이라고 해요 듣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때마다 상대적인 세상과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영원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됩니다 변치 않고 영원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반드시 영적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왜? 영적인 권능이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스 6장 10절로 12절을 교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도를 상대함이라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과 기도자들은 반드시 권능을 가져야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얼마나 착하게 사느냐 우리가 얼마나 선하게 사느냐 우리가 얼마나 진실하게 사느냐 우리가 얼마나 바르게 사느냐고 하지만 우리의 어려움은 우리의 진실되지 못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때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시험 가운데 넘어뜨리고 우리를 죄 가운데 빠뜨리는 이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제야 36년 동안 고통받을 때 우리나라가 사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일본군과 싸워 그들을 물려쳐야 되는 것에 우리가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역사적으로 보면 일제 식민지하에 우리의 고통은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우리 조선인들이 배워오지 못해서 이런 것으로 자꾸 가는 겁니다 마치 그것이 우리들의 내부의 문제인 것처럼 자꾸 흐리게 하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일본을 물리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신앙생활을 우리를 자책하고 우리를 내적으로 자꾸만 자책하는 것으로 머물게 하는데 오늘 우리의 이 모든 문제의 근본은 마귀에게 있고 원수를 물리치는 것이 있습니다 공중에 근세 잡은 자들을 물리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믿는 자들에게 첫 번째 표정이 뭐냐 귀신이 떠나가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인류의 가장 큰 고난은 어디서 들어왔냐 뱀이 하와 아담을 유혹한 것으로 넘어온 겁니다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권능이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자꾸만 오늘도 보면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의 문제를 마치 우리가 진실되지 못하고 그렇지 진실되지 못하는 건 사실이니까 동의가 되지 그렇죠 조선인들이 배운 게 없다 배운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고난의 원칙은 일본이 우리를 침략한 것이고 일본을 물리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길이었단 말이죠 그와 같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꾸만 여러 가지로 우리 성도들 개인이 어떻게 뭘 잘못하고 부족한 것으로 자꾸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나 마귀의 존재는 잊혀져 가는 것이지만 실제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빠뜨리는 것은 그들이라는 사실이죠 저는 날마다 때마다 주의 교회가 마귀를 폭로해야 되고요 그들과의 전쟁에서 싸워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때마다 이런 영적인 권능으로 충만화해져서 교회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고 자녀도 지키고 나라와 민족도 지키고 사명도 지키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시기를 추구합니다 자 오늘은 영적 성장의 첫 번째 주제 골방에서 기도하라 오늘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 그리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지 말아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오로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모든 사람들의 실력은 언제 잘하냐면 혼자 있을 때 잘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연주자들이 인정을 받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콩쿠리나 혹은 연주회 때 그들의 실력을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야 대단한 분이구나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환호하고 그에게 우리가 손뼉을 칩니다 그들이 인정을 받는 자리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자리지만 그 자리 이르기까지 그가 그 실력을 연마하고 키우는 자리는 철저하게 홀로 있는 자리입니다 아멘이죠 홀로 그가 피아노 앞에서 혹은 첼로를 붙들고 바일런을 붙들고 홀로의 시간을 철저하게 감당할 때 그는 사람들 앞에서 환호를 받는 것이지 그가 인정을 받는 자리는 사람들 앞에 있는 자리입니다만 그 인정에 이르기까지는 철저하게 홀로 있는 시간이 많음에 많을수록 그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자들은 철저하게 골방에 시간이 있어야 된다 홀로 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기도의 시간이 더 많아져야 된다 영적인 성장은 홀로 된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고 시대에 쫓아가면 성장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골방의 자리가 있기를 바라고 골방의 기도가 있기를 바라고 홀로 되는 기도의 자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홀로 된 자리에서 만나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40년 미대한 광야에서 철저하게 홀로 되었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 만나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동안 광야에 벌어졌을 때 홀로 되었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색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3년간 아라비아 광야에 나가서 철저하게 홀로 되어지는 자리 여러분에게 홀로 된 자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성장이 일어납니다 골방 기도 우리가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안을 보시면서 첫 번째 골방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다 같이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골방 기도는 그냥 그러면 교회 와서 기도하면 안 되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방 기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방향이 그 기도의 향함이 그 기도의 향함이 언제나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아멘이죠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하지 말아라 그래서 골방 기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 우리 자꾸만 골방에서 기도하라니까 새벽마다 교회 나가면 안 되겠구나라고 적용하면 정말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라 하나님을 향해라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축복해요 골방 기도는 장소의 문제와 공간의 문제가 아니고 그 기도의 방향의 문제라는 거죠 저는 날마다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해요 기도할 때기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사람들이 어떠하든 세상이 어떠하든 나는 오직 주만 바라보리라 두 번째 골방 기도는 우리에게 깊은 기도이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골방이라면 우리의 이미지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흔히 다락방 그러면 다락방이 주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라고 할 때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골방의 이미지는 그들에게 아주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성경에 골방이라는 헬라어는 티메이온입니다 티메이온 이 말은 잠자는 방 이런 뜻입니다 침실, 내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골방은 어떻게 보면 따로 구별된 방이라고 느껴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티메이온에 들어가 기도해라 라고 할 때 이 티메이온은 잠자는 방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거실에 있다가 더 깊은 곳으로 저 잠자는 방으로 들어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이미지가 느껴지느냐 하면 그들이 성전에 갈 때도 티메이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그 이미지가 성전을 기본으로 늘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그들이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떨이 있습니다 성전떨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죠 그러나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떨은 외부의 공간이고 이제 내부의 공간은 성전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소에는 일반인은 들어가지 못하고 제사장들은 누구나 들어가고 또 그 안에 티메이온 그게 바로 지성소입니다 거기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가고 대제사장도 언제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대속제일 한 번만 들어가는 곳 이게 골방 티메이온 더 깊은 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티메이온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이미지가 그들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거실에서 있다가 잠을 잘 때 더 깊은 방으로 들어가는 잠자는 방 내실이란 뜻이 있고 우리가 성전에서는 지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왜 성전떨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가지만 지성소에는 일련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느냐 지성소는 하나님이 그하시는 곳이다 즉 골방은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다 티메이온 골방은 지성소다 그러므로 너희는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까지 나아가는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때마다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기를 추구합니다 아멘이죠 기도를 하되 그 기도가 더 깊어져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골방 기도는 혼자 기도해라 아무도 모르게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자꾸 가지고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에 자기도 모르게 거부 반응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걸 자꾸만 거부하는 분들 기도는 그냥 저 산속에 혼자 몰래 숨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골방 기도는 혼자 숨어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하는 것에 그 말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다 저는 그동안 기도의 방법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거의 한 20가지 방법을 말합니다만 그 외에도 사실은 이런 우리가 관상 기도라든지 오주의 기도라든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기도의 방편을 공부한 결론은 뭐냐면 그것이 어떤 형태로 기도하든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든 그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은 단 하나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까 그게 모든 방법의 고민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기도의 방법을 공부하면서 느낀 결론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통성 기도이든 그게 침묵 기도이든 그게 묵상 기도이든 그게 관상 기도이든 그게 오주의 기도이든 어떤 기도든지 그 기도의 결국 목적은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깊은 기도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골반 기도는 우리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육을 지나서 혼을 지나서 영의 깊은 골반까지 들어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세 번째 골반 기도는 더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마태붐 6장 6절 다 같이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반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골반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골반 기도는 문을 닫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문을 닫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집중해야 됩니다 흔히들 우리가 좀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하루에 한 시간 좀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흔히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목사님 저는 언제나 기도하고 있어요 어디서나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사는 게 기도고 기도가 삶이에요 정말 말이 얼마나 좋아 야 저분이 고수구나 나는 교회 갔으면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은 사는 게 기도라니 얼마나 고수인가 그런데 그게 참 어리석은 고수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자녀들한테 얘야 꼭 좀 책상에 앉아 공부해라 제발 좀 책상에 앉아라 그러면 아버지 다 사는 게 공부고 공부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TV 보고 앉아있어 그게 공부요? 기도는 기도의 자리에 서야 된다 기도는 구별된 자리가 있어야 된다 왜? 그래야 기도만을 집중하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속는 거예요 뭐 기도는 늘 하는 거죠 늘 마음속에 하지요 기도는 마음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응답될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일생을 마음으로만 기도하지 그래 일생으로만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집중해야 됩니다 제가 통성기도를 말씀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용문성 기도원 갔을 때 제가 수사님과 기도하는데 통성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수사가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통성기도? 그건 골반기도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와! 외치는데 이게 어떻게 골반기도나 그러니까 통성기도에 말로 가장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소리는 소리로 이겨야 된다 할렐루야 세상의 소리가 얼마나 난무합니까 그 많은 소리를 이기는 길은 더 큰 소리라는 거죠 큰 소리로 비루질 때 내적으로는 영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의 성전이 골반이다 50일 기도학교가 골반이다 새벽 기도가 골반이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영적 성장은 홀로 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기도자의 홀로 된 자리에 있길 바라고요 그 홀로 된 자리에서 날마다 때마다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자의 홀로 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기도자의 홀로 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